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 무시 후시 녹음이 있다고 하네요 뭐 왈랑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됐다고 해서 그걸로 잠시 다녀 잠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저도 이런거는 또 처음이라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시 녹음을 할 것 같은데요 벌써 도착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항상 좋아요 여러분 빨리 끝나도록 여름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볼께요 우와 요금 아주 무사히 잘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보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고기 안에서는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뭐 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느낀건 역시 연습을 많이 많이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집으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모두 많이 많이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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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크게 aley 하자 Duluth